이사야 63장 나 홀로 포도주트를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주었다. 내가 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하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 백성이 옛정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집에서 굽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성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